전해드리면서 이거 읽으면서 어떻게 게임해요! 뭐야 저거 자리 그냥 그려라 이 화면 다 가리고 여러분들이 다 읽어주고 지금 마우스 쪽란다 오른쪽으로 옮기세요 지금 좌표 20에서 30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해요 다 하지마! 이렇게 하든가 그런 게임을 이렇게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서 좌표 이렇게 딱 그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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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여기다가 10 이렇게 하고 여기다 20 하고